그 신발 잘 안 되는데 단단이 잭이 자체를 못 찾는데? 야 이거 이거는 선생님 어떻게 될까요? 야 이거 큰일이다 이거 감독님 이거 잭이 cg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야 이거 cg도 가능하네 이거 구이찬 차는 사람이 없어 이거 괜찮은데? 야 단단이 완전 엇발질 나 이거 생각보다 어 연구 잔다 연구 잔다 어 연구 잔다 다리가 안 흘려고 괜찮아요 깜짝이야 돈도 좀 갇히는 것 같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두개가 젖어 봐 내가 젖어 여기가 원래 10원짜리 하나 넣어야 되지 않나? 네 형 형 형 너무 옛날 사람 무게감을 위해서? 야 포옹 부파가 잘못됐다 어떡해 나 이거 안 올라가 차라리 이렇게 차 트레이킹하듯이 신발이 신발이 그니까 너무 좋아요 다른 날씨 다른 날씨를 안 하고 너무 어렵다 이거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은데? 내 손을 잡고 이렇게 차야 돼? 어 그렇게 해야 되겠다 내 손을 잡고 이렇게 차야 돼 어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? 자꾸 그냥 이렇게 차야 돼 어 괜찮아요? 계속 오잖아 이렇게 계속 오잖아 계속 오잖아 난 이렇게 내가 몇 개 하는 거 계속 오잖아 팔 사기 추겠다고 괜찮네 아 그러네 그러네 자꾸 하면 되겠다 해봐 아빠 왜 이렇게 잘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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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새겼어 괜찮아요 하자 새겼어 야 단단은 안 되겠다 재기 포기 재기 포기했다 나이스 감사합니다 감독님 감독님 땡큐 감사합니다 땡큐 베리 마치 세종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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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이 세종이 대박 우와 이 세종이 대박 이 세종이 대박 아빠 아빠 너무 가까워서 뭐야 왜 왜 가족끼리 케이크 써 네 세종이 대박 너희가 도망갈게 바꿔야지 우와 다 따라가는 거예요 다 따라가는 거예요 자 아이고 내가 너희 둘 다 탈락이야 아 야 오늘 너무 많이 세종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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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따라해 세종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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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ea 세종이 됐다! 반죽이야, 반죽! 댄스. 세정이와 댄스. 아, 한 번 댄스. 너무 댄스. 아, 너무 바깥구나. 아, 됐어. 세정아, 하지 마. 불어수게. 저쪽은 웃기만 해. 아, 못 찍어, 카메라야. 형! 어떻게 저한테 이런 실수가 있어요? 기억 안 난다고 하면 다요. 그럼 회장님과의 추억 다 기억하는 저는 뭔데요? 그러니까 이놈의 기침에 그 지분을 왜 줘, 왜? 내가 그것만 아니어서 내가 이 집에서 눈치를 벌면서 붙어 살 이유가 뭐야? 아이고, 진짜. 아이고, 진짜. 영국이 저 짝을 집어넣어서 저 기술에서 나풍이 집해져. 아, 진짜. 어, 되? 자, 차라리야, 됐어? 준비하자.